최근 화재가 발생한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외마을에서 합동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소방서와 안동시, 경찰 등은 17일 하외마을 충요당에서 소방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충요당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체계와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비상연락망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하외마을에서는 지난 13일 북촌대 아래체에서 불이 나는 등 최근 4년 새 3차례나 화재가 발생해 문화재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